고령군이 지난 2015년 6억 5천여만 원을 들여 대가야의 강성함을 상징하기 위해 만든 대형 말머리상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흉물스럽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 어찌된 건지 오승훈 기자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고령군 대가야읍에 위치한 약 7미터 크기의 대형 말머리 모양 조형물입니다. 눈을 부릅든 말머리 모양의 철기로 만든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고령군은 지난 2015년 철기문화의 상징인 대가야의 기상을 표현한다며 말머리 형상인 왕국의 혼을 설치했습니다. 말머리 조형물을 만드는 데 들어간 예산은 총 6억 5천3백만 원.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냉랭했습니다. 말머리 형상이 거대하다 보니 멋지다라는 반응보다는 무섭다, 흉물스럽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높았습니다. 당시 고령군은 상징적인 차원에서 읍내 교차로에 설치했지만 주민들의 흉물스럽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지난 2017년 결국 농촌체험특구에 옮겨졌고 여기서도 주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는 등 사실상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밤에 불빛에 보면 흉물스럽고 무서움을 느낄 정도가 되었는데 이런 것을 왜 제작하여 이렇게 혈세를 낭내하는지 모르겠고 주민들의 민원에 고령군도 난감한 상황. 고령군청 관계자는 왕국의 혼은 대가야의 강성함을 말투구 모형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령군이 대가야의 고장인 만큼 철기문화와 기마문화를 대표하는 대가야의 랜드마크로 삼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도 3억 원을 들여 과메기 꼬리 모양의 은빛풍어 조형물을 설치했다가 최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철거됐습니다. 주민들의 흉물스럽다는 지적에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겁니다. 철기문화를 대표하는 대가야의 강성함을 상징한다는 고령군의 대형 말머리상. 왕국의 혼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